음악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상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론이라고 하면 필수 과목이고 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조금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문제를 푸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상담 이론 공부를 이걸 다 외운다. 사실 다 외우면 제일 좋아요. 다 외우면 제일 좋은데 이건 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필요한 건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읽어서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실제 청소년들을 상담을 실제 진행하실 때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상담 장면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상담 진행하면서 또다시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읽어서 이게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걸 이제 1차적인 목표로 삼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보시면 청소년 상담의 기초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이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청소년의 문제들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상담이 뭐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되는 방식은 뭐냐면 상담자 그리고 내담자 그러니까 이제 뭐 내담자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상담자가 먼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내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내담자 이렇게 자기 문제를 자기 현재 고통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담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상담을 충분히 해본 경험이 있는 상담자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이 둘 사이에 치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장이 풀어질 때 상담자가 나와야 되고 내담자가 나와야 되고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아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서 둘 사이에 치료적 관계 그러니까 상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걸 상담이라고 정의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구조화하고 계시면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 그렇지 이런 범주 내에서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력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인 거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나오고요.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에 조력자로서 전무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이 둘 사이에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전인적인 학습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 관계를 여기서는 전인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아래 그러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실천적인 학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담에서 다루는 방식들은 뭘 다루냐라고 하는 거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행동 양식을 증진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거. 그러니까 상담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땐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문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 양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내용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여러 학자들이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담자 내담자 사이의 면대면 상태. 이걸 상담이다. 상담자 내담자 둘 사이의 면대면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빙햄과 무어라고 하는 사람. 상담이란 목적을 가진 대화다. 둘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치료적 목적을 가진 대화다. 이런 로저스는. 로저스는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학자이니까요. 보시면 훈련받은 상담자.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 이게 전형적인 답인 거죠. 상담자 내담자.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적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명려화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담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을 로저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나머지 학자들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 상담관계는 상담자. 이러이러한 상담자와 이러이러한 내담자가 어떤 둘 사이의 치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 이내 보시면 상담의 정의적 요소는 상담자 내담자 간의 전문적인 활동. 이 둘 사이의 전문적인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상 잡담을 한다. 이런 게 아닌 거니까. 왜 그러냐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전문적인 활동이다. 그 다음에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 물론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관계다. 이거는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모든 상담 이런들은 협력적. 내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치료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라는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거고요. 상담자가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이나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맞죠. 그 다음에 로저스가 제시한 상담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거. 로저스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인본주의 상담 이론, 인간중심 상담 이론, 인본주의 상담 이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저스 이야기는 상담 이론에서 좀 비중 있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내담자에 대해서 민감해야죠. 상담자가. 그 다음에 객관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 격리된 태도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야 된다. 내담자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내담자와 공감할 때는 주관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다음에 상담자 본인은 객관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공감을 하고 객관적으로 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결정과 한계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결정과 한계를 넘어서서 도우려는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인간으로서 존중, 인간 자체로서.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간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큰 2번에 보시면 상담의 목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상담에 있어서 목표 1번. 일반적인 상담 목표. 일반적인 상담 목표와 청소년 상담 목표가 다르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구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렇죠? 어떤 특정한 문제 행동을 이 행동이 안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한 증상들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3번, 인간관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목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적응 기술들을 증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기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향상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5번, 잠재력을 촉진하고 개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상담 목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 당연하죠. 목표를 한 번 정했으면 절대 수정이 안 된다, 이건 상담적 개념이 아닙니다. 늘 수정이 됩니다, 목표는. 그 다음에 이제 8번, 뚜렷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구체적으로 달성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종결시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내담자와 목표를 합의해야 된다, 같이 정해야지, 상담자 혼자 정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 목표는 이런 방식으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청소년 상담이 있어서 많이 다르느냐, 내용 보시면 똑같아요. 사실은 변화를 촉진하는,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거죠. 적응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죠.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을 돕는 거죠.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돕는다, 이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조금 청소년 상담에서 초점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개념, 왜 그러냐면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 정체감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체감 형성을 돕는다, 혹은 가치관, 혹은 신념,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의 독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다, 이건 청소년 상담에서 좀 독특한 특징이고 7번, 긍정적인 자아 개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건 청소년 상담이 좀 독특한 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3번에 보시면, 그러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상담의 특징,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전문적이고 임상적인 활동이다. 상담 자체는 그냥 뭐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담 사용하는 용어, 상담에서 사용하는 대화 기술 자체가 전문적이어야 상담의 의미가 있지. 그냥 뭐, 어휴 그랬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건 내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직견이나 전문적인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전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임상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이론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부딪히면서, 내담자와 부딪히면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상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워도 실제 임상이 없으면 이건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상담자는 어떤 이론을 가르치고 이론에 대해서 스타디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한 걸 가지고 슈퍼비전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임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건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양과로 2번에 보시면 1대1의 관계다. 이건 개인 상담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 상담의 경우는 1대 다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 상담을 위주로 이야기할 때는 1대1의 관계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보시면 도움을 주는 사람, 상담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도움을 받는 사람, 내담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둘 사이의 1대1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과로 3번에 보시면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물론 여기서 언어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로 하는 언어만 언어적인 거냐,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바디랭기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사인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말 이면에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뭐 메러비안의 법칙 이런 걸 배우신 분들이 있으면 말의 내용과 어떤 우리의 음성적인 메시지, 톤 있잖아요. 톤, 목소리 톤, 목소리 크기라든지 높낮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표정 이런 것도 다 언어적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적인 상호작용,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해서 대면에서 상담을 합니다. 전화상담, 전화상담도 있긴 합니다만 전화상담은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바디랭기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로는. 물론 영상통화를 한다 그러면 보여지는 것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은 효과적인 상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상호작용 플러스 비언어적인 메시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낸다는 겁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핵심적인 거고 양과로 4번에 보시면 기술과 예측. 기술과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적 기술, 상담 기술들을 충분히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문제들을 가설을 세우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측면들을 예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양과로 5번에 보시면 신뢰감을 형성한다라고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신뢰감을 형성해야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상담은 꽝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비밀을 보장해줘요. 그래야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밀 보장에 예외도 있죠. 이건 나중에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적인 깊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깊은 신뢰감을 형성한다. 이걸 일반적으로 라포 관계를 맺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내담자가 어떻게 상담자에게 신뢰관계, 라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잘 도와주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걸 지식인에 보시면 상담과 심리치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과 심리치료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사용할 때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주요 대상은 상담은 정상적인 내담자. 그러면 정상적인 내담자, 비정상적인 내담자는 어디가 있냐. 비정상적인 내담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병원에서 환자라고 구분할 정도의 내담자가 아닌가요? 비교적 정상적인 내담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상적인 내담자. 심리치료는 환자라고 구분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치료라고 들어가면 의학적으로 보통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가 상담은 다양한 상담실 상황.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심리치료는 의학적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국한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진료기관이라든지 환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보시면 문제의식 보시면 상담은 어떤 촉진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당면한 어떤 문제 아니면 발달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는 반면에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 요소들이 다뤄지는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지는 장애 요소들이 다뤄지는 겁니다. 이걸 치료적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상담은 우리가 흔한 심리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심리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병원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 아래 보시면 상담의 형태. 청소년 상담에서 주로 많이 이해가 되는 상담의 형태입니다. 물론 일반 상담에서 이런 형태가 이야기 되긴 하는데 청소년 상담만큼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위기상담.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을 상담하는 걸 위기상담이죠.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으면 어떤 자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가 죽어버렸다든지 이래서 급격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어. 이런 거. 이럴 때 상담적 도움을 주는 걸 위기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서 위기상담이 좀 중요한 요소죠. 자살충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전화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상담의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촉진 상담이다. 그럼 촉진 상담은 청소년 시기에 주로 겪게 되는 현재 문제를 상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상담하는 거. 성적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게 촉진 상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친구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이런 건 촉진 상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업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라든지 결혼에 적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촉진 상담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문제에 국한해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기능적으로 잘 대처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촉진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방 상담. 예방 상담은 보통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면서 성교육 아니면 금연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예방 상담의 범죄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걸 예측해서 미리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방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발달 상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발달 상담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발달의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의 발달 과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 자기 가치관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발달 과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달 과제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도록 돕는 거. 이게 발달 상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달 상담 거기 보시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문제들이 다 발달 상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5번에 보시면 상담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걸 보시면 상담은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개별화의 원리다. 개별화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치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상담을 이렇게 찍어내듯이 상담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내담자에게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내담자만에 맞는 어떤 상담 구조화를 시켜서 그 내담자에게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첫 회계는 뭐하고 두째 회계는 뭐하고 이게 다 구격화돼서 딱 보면 자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진행을 안 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화의 원리.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개인적으로 처우 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개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 욕구에 맞춰서 우리가 상담적 진행을 한다. 내담자 개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이해하면서 상담을 진행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담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해지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개별화의 원리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결손 과정이래. 이렇게 했구나. 이런 선입견은 안 된다. 이런 걸 이해하는 편견,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개인 행동에 대한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슨 동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뭔가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표현은 물론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잘 살펴야 된다. 이건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된다. 너무 앞서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상담을 진행할 때는 이 내담자에 맞춰서 세심한 배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과로 2번에 있으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의도적 감정 표현은 뭐냐면 이 내담자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의도적 감정 표현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기억에 감정을 표명하고 싶은 욕구를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자기 감정이 이게 뭐 아무리 부정 감정이든 아무리 이제 뭐 창피한 감정이든 이 감정은 드러내고 싶지 혼자 이렇게 간직하고 싶으면 아무 표현도 안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부정 감정들을 드러내서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 감정 표현은 그 안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같이 판단 안 하니까 그냥 뭐 또 아무 욕구나 이렇게 다 드러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유롭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하는 말이나 내담자의 어떤 뭐 이렇게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야 이 사람이 표현할 맛이 나지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감정 표현이 안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해주고 주의를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의도적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이제 의도적 감정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야 편안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경청해줘야 됩니다.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된다. 부정적 감정에도 내가 주의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담자가 이제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내담자가 이렇게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 이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를 폭발시키고 감정을 분노로 폭발시키고 이러면 공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된 관여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관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관여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야 감정 표현이 나올 수 있다. 4번 수용의 원리 양가로 4번에 우리 모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당연히 내가 이제 어떤 조건적으로 수용받는다 그러면 불편해집니다. 그 조건에 맞춰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나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해 보시면 같이 있는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인정해준다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이대로 그냥 나를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사람 내담자들에 대해서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어려운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낮게 보려는 그래서 존중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수용의 원리에 문제가 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면 된다. 양관의 5번에 보시면 비심판적인 태도의 원리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상담을 할 때는 내담자의 그 어떤 태도라든지 내담자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심판은 규정해서 벌 주는 게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담자 양심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벌을 주려는 이런 태도는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인 올코그룸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렇게 판단받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결정의 원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해 보시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자신의 삶을 자기 선택하고 자기 결정 내리고 싶은 욕구가 있죠. 물론 병리적인 사람들은 의존 욕구가 있습니다만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결정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결정 욕구를 잘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내 잠자 스스로 자기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기 잠재력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양거로 7번에 보시면 비밀보장의 원리라고 하는 비밀보장의 원리는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2014년도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비밀이 지켜지길 원하죠. 그래서 내 얘기가 내 원치 않는데 막 돌아다니는 거 이걸 힘들어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오픈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알아주길 원하는 영역이 있고 자기 비밀이 보호되길 원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도 자기의 비밀스러운 영역은 보호되길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을 지켜주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담자 윤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어떤 상담 내용이라든지 내담자 관련 정보라든지 아니면 상담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비밀 보장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 보장에 제한. 비밀 보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때는 초기 면접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비밀 보장에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고지해 줍니다. 비밀 보장에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경우 여기 이제 보시면 기억에 이건 청소년 상담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담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는 부모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의뢰한 학교라든지 이런 데 내가 이런 것들은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는 걸 고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정보는 제공이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이제 이 상담사가 당신 케이스를 내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슈퍼비전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 비밀 보호가 된다. 이름을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케이스를 약간 수정을 해서 슈퍼비전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내가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 발표를 하는 경우 학회 같은 데서 사례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내담자에게 비밀 보호에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해 줘서 OK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법원 명령에 의해서 비밀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를 쓸 때 상담 처음 진행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경우는 비밀 보호에 예외가 돼요. 그래서 자살의 위험이 있다든지 누구를 살해할 위험이 있어 혹은 법의 어떤 범법행위의 연류가 됐어 어떤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류가 됐어 이럴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예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도 비밀 보장이 예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고지를 해서 미리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 명령이 오면 그 내용을 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예외가 된다라는 걸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큰 6번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 그 다음에 태도를 보시면 청소년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 어떤 인간성이 돼야 되냐 인격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전문가적 자질을 하면 전문가로서 어떤 지식과 소양 어떤 능력이 구비가 돼야 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뭐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냐 그럼 내용을 보시면 아우 그렇지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게 있어요. 본보기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청소년 상담사들은 이 청소년들이 어떤 그 샘플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보시면 열린 마음. 그렇죠.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편협한 시간을 가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모든 상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건전한 동기가 있어야 되죠. 불순한 동기로 상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발성과 독립성 상담사들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상담이 임해야 된다. 현실에 대한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되죠. 현실적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요소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전문가적 자질로서는 이제 보시면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구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상담 이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 아래 양과로 입원해 보시면 청소년 상담사의 태도 어떤 태도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공감적 이해 존중 그 다음에 솔직한 태도 이거는 로저스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저스 이론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 내담자를 그냥 내가 이해가 되기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는 걸 공감적 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중 한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존재로 봐준다. 따뜻한 태도 그렇죠. 냉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태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다. 내가 느껴지는 건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어떤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거짓의 느낌을 주면 안 된다. 구체성을 지닌 태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모호하게 자꾸 표현하면 안 된다.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머 사용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태도가 때때로 필요하다. 청소년 상담사는 특별히 더 그렇다. 피드백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큰 7번에 보시면 상담자 윤리를 보면 상담자 윤리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 윤리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죠. 내담자 비밀을 보호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는 의뢰해야 됩니다. 더 전문적인 사람에게 래퍼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넘겨야 된다.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중관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상담자 내담자 관계는 일중관계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채권자 채무자 이건 이중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관계는 절대 안 된다. 이중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에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자가 윤리적 문제에서 비밀 보장에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2015년도에도 나왔죠. 1번 보시면 자해를 하든지 타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얘가 누굴 죽이려고 그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자살하려고 그래? 이럴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번 보시면 학대와 관리. 어떤 가정폭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학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비밀 보장에 예외가 된다. 그래서 그 아래 지식인에 보시면 상담자 윤리기준 내담자를 보호하고 상담자 지시를 제공하는 거고 명확성이 결여되어 청소를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소한의 조건들이 나와요. 현행법과 윤리규정 사이에 서로 다른 정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좀 더 엄격한 걸 따라야 됩니다. 법이 더 엄격하면 법을 따라야 되고요. 윤리규정이 더 엄격하면 윤리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향해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윤리규정에 대해서는 출제가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